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잠깐만 일로 와봐 야 솔직히 일로 와봐 솔직히 그 고잉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미안해 내가 이제 다 까놓고 얘기할게 너네 둘이 들어갔어 근데 이제 애들이 날 꼬셨어 마피아 때 얘네 둘이 날 배신하지 않았냐 이번에 그림을 만들어보자 그때 오케이 하고 넘어갔었어 그랬는데 지금 사실 너네 둘이었으면 그림을 만들기 위해 내가 포기를 했을 거야 근데 나 얘네가 끼면서 얘네가 너무 착한 애들이잖아 수아 말고는 나 말고 수아 말고는 그래서 자 솔직히 말해서 금액이 저쪽이 이제 7명인 거고 우리가 6명인 거야 너 넘겨줬어? 내가 저기에 700을 넘겼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이런 게 없는데 너 어떤 거 없지 그러면? 어 너 들어가지 진짜 들어가? 아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반전일 수도 있어 반전일 수도 있어 야 여기도 마음 얼마나 모았을 거야 재밌어 그림 이미 누구야? 안 될 거구나 김민기다 그렇지 민기 형이 나서 그래 지금 저쪽이 그럴 거 같아 어떻게 했어 2천만 원 2천만 원 나왔습니다 2천만 원 현재 최고가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나왔습니다 2천만 원 저는 못 싸요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축하되겠습니다 우리 9번 우리 민규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환이 형 정환이 형 정환이 형 일로 와봐 이거 다 안 풀렸어 200 남았어 이거 다 안 풀렸어 네 2.995 그냥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이게 얼마였어 아니 아니 너한테 넘겨야 되는데 일단 나도 그 말할 게 있어야 돼서 그런 법이 어딨어 200 다 넘길게 이거 배신한 게 아니라 그래도 형은 나한테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 알겠어 지금 그것 때문에 혹시 졌어? 응 진짜 200 차 이거? 어 얘네 얼마 얼마 썼어? 쟤네 우리만 좀 가공할 때 한 1,200? 야 100만 원 100만 원 1,200만 원 이제 2,000 야 100만 원씩 그거 먹자 아 100만 원씩 그거 먹자 나한테 뒷돈 100만 원만 보내줘 진짜요? 어 나 뒷돈이 없어 민규한테 100만 원 보내주고 뒷돈은 100만 원 100만 원 형 나 형한테 양도 안 내는데 한 명한테 우리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나 근데 뒷돈 낼 돈이 없어 먼저 들어가서 나 뒷돈 좀 줘 얼마 얼마 100만 원 낼 거야 뒷돈 쑤아 형이 주는 게 가장 나을 거 같은데 쑤아 형이 나 준다고 했거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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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보자 여기서 그냥 4명이서 먹고 저거 120만 원 갖고 오자 근데 100만 원 내는 맞아? 저쪽 팀에 그래도 다 100이야 괜찮아 자꾸 머리 쓰게 할래요 진짜? 만 원 단위로 생각해 주세요 쑤아한테 100만 원 양도요 결국에는 의미가 지금은 없는 게 막판에 그냥 동맹들끼리 한 사람한테 모든 그 경매품이랑 그걸 몰아주면 끝이야 여기서 진짜 의외로 동맹한테 나 몰아주면 진짜 그렇게 해줘 볼래 형이 딱 그림이라도 만들까? 내가 나 지금 여기에서 설 자리 걷고 있잖아 왜냐면은 너한테 받았지? 나 지금 너네 둘하고 이렇게 셋 그러면 800만 왔지? 어 그러면은 내가 내가 신문이랑 같이 꽂아줄게 우리끼리 뭉쳐서는 또 안 돼 괜찮은? 진해 진해 나 가 보자 전 말할게요 전 말할게요 안 차갈건지 네네 나 알지 그림을 만들자 일단 지금 저희 상황 얘기해 줄게요 호시, 정한, 우지, 버논 합쳐진 합한 자본금은 지금 2,893만 원이 있고 형한테는 지금 1,400만 원짜리의 경매품이 있어 그래서 총 자산은 4,293만 원이 있는 거야 총 자산은 야 그래서 일단 저 그림을 일단 사러 들어가야 돼 이거 저거 사야 돼 어 저거 사야 돼 이런 식이야 뒷돈을 다 같이 백백백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그냥 우리끼리 최저금액에 사자 그치 딱 봐도 그런 거 같더라고 이건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돼 그치 쟤네는 지금 1,200짜리라서 아마 100 이상으로 뒷돈을 안 넣었을 거야 아마 많이 넣어도 100만 원인 거야 그러면 101만 원씩 넣어가지고 들어가서 사오든가 근데 4명이 다 들어갈 필요도 없어 아니 우리 왜냐면 얘네가 우리가 최저금액에 사고 싶은데 얘네가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가지고 얘네 1만 원씩 더 물리면 우리는 손해야 아니면 안전하게 150씩 해가지고 4명 하면 얼마 그럼 120 하자 아니 근데 시간이 없어 빨리 빨리 뒷돈 120 넣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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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너네 우리 팀이야? 같이 할 거야? 둘게 둘게 야 지금 상품이 몇 개 남았고 얼마 가치가 남았어? 상품이 2개 남았고 3,500개 남았어 그래봤자 1,700,000원짜리 하나 3,000만 원짜리 하나 500만 원짜리 하나 약간 막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맥시멈이 뒷돈이 100만 원이야 음 근데 지금 불안한 게 애매한 게 이게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큰 금액을 크게 사도 돈이 부족한 게 아니면 파산 나가고 쇼핑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면 이득이긴 해 맞아 2,500만 원짜리를 2,490만 원에 사도 되는 이득이야 10만 원에 번 거니까 우리보단 아 그치 일단 다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들어가서 제일 싼 돈을 사놓은 게 제일 베스트야 맞아 계속 들어가는 게 이득이지 근데 뒷돈을 잘 넣어야 되고 우리 근데 만약에 이겼어 그러면 이제 상품 받았어 그거 어떻게 해? 가도 해 나도 필요 없어 나 사실 저기 모인 게 너무 괘씸해 근데 형이랑 정환이 형이 먼저 맨 처음에 이게 막 두 명 세 명끼리 모여서 이게 막 두뇌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아예 반반 팀전이 되는 게 약간 5분 남았네 20만 원씩 가서 정환이 형한테 다 줘 아니야 정환이는 다 줘? 우리 두 명 들어가고 너 베리시 어 그래 그래 형 형 형 지금 뭐 저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정환이 형한테 다 몰아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그리고 지금 다 같이 막 뒷돈 주러 다 같이 가고 있어 아 윤정은 아 윤정현이 우리 작전을 알아 그래서ommy 두 명은 200정도 in 수зя 있어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렇지 그러면 저걸 살 방법이 없어 우리는 일단 내가 먼저 넣어볼까? 저는 자본을 정한이 형한테 넣어볼까? 우린 어차피 이거 사람이 의미가 없잖아 아니 뒷돈을 넣어 나는 참가하잖아 받았어 뭐? 받을 거야 받을 거야? 정한이 지금 비행기 집단 주네 120명 됐습니다 네 재밌는 나 넣었어 아니 넣지마 얘네 팀 2명 우리 팀 2명 넣어 그럼 우리 120, 120 들어가 정한이 형 나한테 돈 넣었어 없어? 없어? 아니 얘네가 간에 분석 쳐야 이제 한 분씩만 하시면 이제 다 오십시오 오지않아 500명 어 4배 명왕에 연구할게요 4배 10.. 4배 1 줄라 4배? 4배 1 73만원 템포 잘 맞춰야 돼 제발 와 이거 죄송해요 아 이거 처음 들어보네요 안녕하십니까? 나도 처음 들어갔어 우와 우와 배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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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 야 진짜 잘했어 일단 이번 판은 고생하셨어요 네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하면 되잖아 혹시 저 한 번도 안 불러봐서 제가 한 번 입찰금액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네 구도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네 번째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12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0만원 여러분 제가 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사도 될까요? 아 네 일단은 저는 저는 그러면 120만원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0만원 125 125 나왔습니다 아니요 야 아 125 왜냐면 조한이 형 지금은 나 좀 명확하지는 않아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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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나 혹시나 좀 아 알겠습니다 가져가면 그쪽 붙으면 우리 끝이야 네 현재 125만원이 나왔습니다 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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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한 팀이야 우리 여기는 아 여기는 한 팀이야 아 금방 나오잖아 금방 나오잖아 금방 나오잖아 어휴 윤정아 우리 거 아이디어를 절속 가서 다 말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막차야 됐어? 막차는 됐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없으면 저희는 그게 아니라요 정한아 좋다 고수야 난 너를 진짜 힘들게 사기꾼 이미지로 만들 거야 아 근데 잠시만 이렇게 나뉜 거야? 그런 거 같아 이렇게 그렇게 나뉜거든 근데 웃긴 뭔지 알아? 난 우리는 우리는 너희들의 속셈을 모르고 쟤는 우리 속셈을 다 알고 들어가서 저기로 들어간 거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도 여기서 속셈이 뭐가 있어? 그냥 합산해서 어떻게든 자산이 이기는 게 제일 큰 속셈 아니야? 오! 야 명호야 근데 그림이 취향이더라 축하드려요 가보자 가보자 가자 어? 제가 무배 야 일로 와봐 봐 일로 와봐 봐 야 이거 잠깐만 이게 최적화네 아 이거 우리 너무 반반 나눈 거 아닙니까? 좀 그래요 좀 서운해요 처음부터 방에 들어갔던 인원이 누구였는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네 접니다 자 그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건 500이잖아 나머지 두 작품의 평균 가치가 1,750이야 대충 한 2,000 2,000이랑 뭐 1,400이 이렇게 나오겠네 이제 500짜리로 애들이 3명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쟤네는 또 돈을 모을 거야 500짜리 이거 그냥 쓰로 시켜도 될 거 같아 이거는 그냥 패스해도 될 거 같아 근데 저기 우리 안 넣을 거라고 200씩이라도 자산은 계속 늘려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300, 300, 300 넣어가지고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얻던 그래도 그냥 자산을 계속 플러스 시키는 거는 어 어찌 됐건 같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뒷돈 안에 사와야 돼 뭔가 저들은 우리가 안 들어갈 걸 예상을 하고 뒷돈을 많이 안 쓸 거 같은데 우리가 너무 필요의상으로 200 정도 쓰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명한테 몰빵하고 그 사람이 그냥 많이 불러서 한 명 150 어 150 가자 내가 호시한테 빌려야 해 아니 아니 형 나 안 할래 에이자 네가 해 그래 그래 여기 안 들어가 본 사람 있어? 안 들어 본 사람은 왜 많지? 너 안 들어갔어? 너가 들어갔어? 너가 들어갔어? 아 버논이가 들어가 보자 150에 들어가서 150에 들어가서 450 내로 사야 돼 아 그치 그치 아니 지금 450까지 아니야 300에 사야지 아 그러니까 300 맞지? 버논이한테 500 넣을게요 들어갔어 500 넣었어 여보세요 뒷돈 이렇게 넣겠습니다 아니 뭐 여기까지 근데 저쪽은 뒷돈을 좀 많이 늘 거 같지 않아? 나 안 들 거 같아 안 들어 올 거 같아 지금 돈이 제일 많은 게 슈아 형이랑 슈아 형이랑 슈아 형이랑 도겸이랑 디노거든? 여기 세 명이 10만원씩만 넣고 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뿔리고 야 민규야 뒷돈 10,000까지 생각해서 469만원 이상으로 사지마 뒷돈을 셋이 일단 바꿔와 빨리 가서 10만원 넣어도 돼? 아니면 뭐 깔끔하게 50만원 넣을래? 적당히 적지도 많지도 이뤄도 괜찮아 그래 50만 넣잖아 50x50 왜냐면 사긴 사야 돼 50만 넣겠어 아 나 여기서 지키고 있을게 누구누구 가는지 한 번 보게 아 근데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얘네 팀 들어간 거 아니지? 에이 같이 잇든가 그러면 같이 잇든가 같이 잇든가 드는 거야? 못 들었어 안 들려 도겸아 그림 만들자 내가 왜 사기꾼이 됐겠어 난 너네를 배신할 생각이 없었어 쿡스랑 민규였는데 니네가 갑자기 낀 거야 그냥 와 그림이야 얘는 와 아니면 내가 내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게 배신하는 그림을 너무 욕하면 우리 게임 못한다 내가 이 그림 깔아줄 테니까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쿡스랑 민규는 화났어 나한테 내가 마피아에서 화났었던 것처럼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이건 어딨냐 또 불안하게 또 도겸아 내리겠어 도겸아 나중에 안 될 거야 왜 이렇게 도겸아 내가 보기에는 뭐가 끝까지 그냥 돈 들고 들어가는 게 맞아 그런 거 뭐든지 못 싸도 못 싸도 내가 돈 니가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일단 돈을 좀 보내줄래? 응 내가 다 보내놓을게 내 거 다 보내놓는다? 민규야 나도 지금 돈이 많으니까 도겸아 너도 많거든 지금 내가 너한테 거의 몰빵을 해줄게 얼마나 써 지금 내가 지금 50만 넣었으니까 지금 895만 원 남은 거 도겸아 너는 일단은 700만 원 하나 보내줘 나는 700만 원 하나 보내줘 700만 원 너도 뒷돈 남겨놔야 돼 쟤네 그림 같지만 3,500만 원이다 일단 빨리 보내줘 나한테 700만 원 보내 나한테 700만 원 보내 전 재산 민규한테 양도할게요 남은 금액 전부 다 남은 금액 전부 다 랄랄랄라 아 하 하 너무 고민돼요 배신을 할지 말지 하 하 잠깐만 하 회의 좀 하고 이득이긴 해 근데 1,400짜리 맞히니까 나 받아줄 거야 너 근데 이중스파이야 나 돈부터 옮기고 와 우리한테 저기서 어떤 얘기 듣고 왔어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 형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생각해 민규한테 내가 지금 900 정도 있어 700 몰빵해주고 와 그래서 지금 양도하려고 간 건데 나의 정의로운 마음이 그걸 하라고 내가 지금 그래서 심장이 좀 근데 저거 내고 저기 다시 돌아가서 그 무리에 섞여 있을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불편한 분위기는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내가 지금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 그냥 형한테 700 넘겨 그럼 나 진짜 받아줘 받아줘 넘기고 바로 우리 앞으로 와 그림 만들자 700만 원 형 나 지금 너무 오래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 나는 게 30만 수밖에 없는데 형 내가 지금 저척팀 가서 내가 민규한테 700만 원 양도한다는 거를 말하고 배신한다고 약간 이미 지고 말하고 나 받아줄 거지 하면서 내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양도했는데 너한테 양도를 했어 근데 이게 효과가 있나? 아니 그냥 정하니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그냥 나 거짓말이면 들키면 그냥 넘어요 정하니까 나쁜 사람 되는 걸로 끝나는 거 같은데 난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배신할까 고민을 되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맞어? 어 빨리 말해가지고 들었잖아 가자 가자 몰래 들으려다가 근데 진짜 맞는 거 같아 왜냐면 자본금 확인하고 내가 만약에 자금 확인하고 제가 자본금 얼마죠? 지금 1774만 도겸이 안 오겠구나 10번 아니면 그건 누구야? 어? 왜 그렇게 놀래요?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데 아 뭐 재밌네요 아 진짜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그럼 얼마 냈지 지금? 50만원 냈지? 형이 사야 돼 도겸이 사게 하면 돼 응 450만원 밑 49만원 어 도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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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조용히 하고 있고 350만원 너는 계속 올려 몇 가지? 그냥 올릴 수 있을 때 버논이가 안 살 때까지 500 이상은 넘으면 안 되잖아 아 버논이가 안 살 때까지 그냥 계속?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계속 올려 버논이가 안 살 때까지 그다음에 버논이가 언제지 멈출 거야 어 그럼 전 안 살게 나 근데 형 괜찮아 너한테 양도 있잖아 나한테 양도 있잖아 그러니까 페널티 받으면 되잖아 아 오케이 가시죠 버논 씨 들어가세요? 가시죠 버논 씨 여기서 다섯 번째 경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50만원입니다 50 51만원 52만원 52만원 나왔습니다 100 100 나왔습니다 110만원 110만원 200 200 나왔습니다 200 210만원 300 300 나왔습니다 300 332만원 332만원 333만원 333만원 340 340 나왔습니다 340 341 341만원 345 네 345만원 현재 345만원이 최고가입니다 자 345만원 자 345만원 345만원 마지막입니다 345만원 축하드리겠습니다 3번 우리 조슈안님께서 납차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샀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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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후자는 잘했어 아 네 다음 작품이나 볼까? 그래 그래 여섯 번째지 이게 여섯 번째 대충 조슈안이 한 300 한 40 50 언저리에서 샀을 거고 그렇지 오케이 보묘만 들어갈 수 있네 마지막에 2002 인원 수가 인원 수가 그게 그 싸움인데 민규야 어 일로 와봐 지금 애들 바로 전략자인 거 같은데 내 어머니 번호님 돈 없었어 들어갔을 때 아예? 아예 없는 생각 그냥 페널티 감수하고 그냥 돈 올린 거 같아 근데 뭐 사실 작품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일단 있는 거니까 그게 있는 거가 낫지 없는 거 보다는 저 6번 7번이 문제 이제 작품 승부를 걸 저건 뒷돈을 걸 필요가 없어 그냥 한 명만 들어가면 돼 1대1 싸움이야 내가 보게 민규야 민규야 일로 와봐 나부터 갔다 올려 나부터 갔다 올게 아 진짜 불안해하고 사람들 이건 뒷돈하고 다 필요 없어 그냥 1대1 싸움이야 나 방금 뒷돈 놓고 왔어 설명은 뭐 201만 원 아 설명은 뭐 그냥 이겼지? 이겨야 돼 가서 싸워 이겨서 그냥 싸워야 돼 500, 500 두 명 들어오는 거 어때? 아 쟤네 조금 더 머리를 쓸 줄 알지 않을까? 두 명밖에 안 들어오면 뒷돈 많이 넣고 들어올 거야 아 그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쟤네가 조금만 더 똑똑하다는 면 한 500 아 근데 500 이상 정도 지금쯤 되면은 한 명이 모을 수도 있어 이번 게 1,400만 원이고 다음 게 2,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몰아야 돼 이제 이거는 한 사람한테 다 몰아서 그냥 높은 금액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어 가져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저게 분산시키면 안 돼 그럼 만 원 넣고 들어가자 아 근데 4배 늦고 500, 500 안 했잖아 만 원은 안 들어가지 왜? 두 명 들어가잖아 쟤네가 한 명한테 몰빵은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진짜 엄청 운이인 건데 그건 너무 아 잠깐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게 진짜 두 회 싸움인데 지금쯤 타이밍에서 지금쯤 타이밍에서 지금쯤 타이밍에서 아니 근데 민규가 있으면 아중 금액 하나 넣어놓을 거야 아 이번 거를 그럼 그렇게 하고 다음 거 때 어차피 큰 작품 나오니까 그때 만 원 넣고 들어갈래?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이번 거를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만 원 넣고 다음 게 더 크니까 그래 그래 근데 다음은 다음 걸 더 크니까 몰아야 돼서 참가 자체를 많이 안 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만 원으로 그게 안될 것 같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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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너무 귀여워 한 명이 500 넣고 들어가자 그냥 반 딱 넣고 들어가서 1400짜리니까 뭐 900만 원 그냥 800만 원 안에만 사오면 그래 내가 들어갈게 갔다갈게 500 넣을 거야 형 500 넣을까, 400 넣을까 500 넣어 500 넣어 근데 형 지금 만약에 저 못 들어가면 형님 그럼 이제 지는 거지 200만 원 넣고 못 들어가면 그건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찍혔다고 봐야 되나 이건 자본사람에서 자본으로 찍힌 거야 솔직히 그래 만만하게 들어갔잖아 나도 솔직히 이 정도면 존중해 줘야지 저들의 선택은 나는 10만 원 처리가 있으니까 나 빨리 돼 내가 형같이 내 거 다 줄게 10만 원? 10만 원 뭘 그래 아이 야 민규야 이건 아니지 왜 왜 아 손으로 들을 수 있어 아니 뭐 손으로 들을 수 있으면 괜찮아 왜 어 들을 수 있어 어차피 돈이 없어 어차피 돈이 없어 나 10만 원 넣는다 10만 원 넣는다고? 응 10만 원 넣는다고 아 뒷 돈을? 응 10만 원 넣을 거예요? 저의 전 재산이 지금 얼마이죠? 350만 원인가요? 정원 씨에 대해 넣겠습니다 저거 예 400만 원입니다 와 민규 와 민규야 가자 결국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어요 야 둘이 싸움이야 가자 진짜 이제 자본 싸움이네 이거 1400만 원에 다 했었지? 아 뭐라 하네 찍히고 가서 찍히고 올게 진짜 간척해요 네 다녀와 여기서 만나네 어쩌라고 앉아 와주곤 앉을까? 저기 앉아봐 돌 나이가 생각나네 아 반갑다 아 반갑다 진짜 여기서 진짜 재밌는 그림 야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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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러면 인정해 얘들아 가능성 배제하신다 나 인정해 근데 그러면 이게 왜냐면 조한이 형 돈 우리 다 분해거든 우리 거 다 민규 가지고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민규랑 들어갔고 내가 저 안에 들어와서 나는 그렇게 꼬셨을 것 같아 재밌게 있지 민규는 안 그럴까 여기서 너한테 다 줄게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여섯 번째 경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는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 가겠습니다 500만 원 가겠습니다 500만 원 나왔습니다 시간 넘기지 말고 빨리 빨리 합시다 501만 원 가겠습니다 501만 원 나왔습니다 700만 원 가겠습니다 701만 원 가겠습니다 701만 원 나왔습니다 천만 원 천만 원 나왔습니다 1050만 원 가겠습니다 1050만 원 1150만 원이요 1150만 원 드리겠습니다 1150만 원 1150만 원 1150만 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낙찰 됐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까? 드렸습니다 뭐지? 네 뜨거웠습니다 뜨거웠다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1050만 원 나 일본판에 50 남겼어 근데 51만 원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쟤네가 사면은 쟤네 어쨌든 판 좀 버리고 들어온 거니까 어쨌든 사긴 사야 됐고 모으고 모으고 모으면 돈이 안 되지 한 천만 원 돼 너 오늘을 바꿀 수 없나요? 1원 넣고 들어가면 뭐해? 뒷전에 많이 안 날려나? 우리 10만 원씩만 낼래? 많이 넣을 건데 왜냐면은 이제 쟤네가 그림을 꽤 많이 사가지고 현금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안 낼 수도 있을 거 같아 왜냐면 우리 돈 없는 것도 알잖아 일단 돈 나한테 모으고 이거 다 같이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될 거 같지 않냐? 아니면 진짜 쿨하게 다 모여봐 일로 와봐 4명이잖아 뒷돈만 그냥 201만 원씩 넣고 4명씩 들어가잖아 근데 시작카를 못 사 시작카를 못 사게 그러네 아 우리 돈이 없네 150 여기서 여기서 계산해야 될 거는 쟤네 가진 작품 지금 2,500짜리, 500짜리, 1,400만 원짜리 있어 합쳐서 얼마야? 얼마야? 쟤네? 그리고 우리 것도 합쳐서 그럼 우리 것도 계산해줘 일단 우리 이번 거 못 사면 줘 저기 지금 경매품 자산이 5,100만 원이고 우리는 3,5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돈이... 그래서 돈을 다 옮겨서 최종 자산을 우리가 봐야 돼 일단 정한이 형한테 다 양도해 지금 다 양도해 정한이 형한테 다 양도해 지금 자산 380만 원 정도 있나요? 맞아요 윤정한에게 5인하겠습니다 그림랑 존재상 그냥 다 명호한테로 옮길게요 그림까지 정한이 형? 네 그림하기 10만 원을 넣고 남은 거 다 정한이 형 남은 거 다 정한이 형한테 들어갈게요 모든 금액 정한이 형한테 옮길게요 제... 참... 뭐 없긴 한데 그림까지 정한이 형한테... 전부 다... 그림까지 정한이 형 아... 마지막 저쪽에서 한 명만... 배신하는 거 정도 해도 맞힐 수 없겠다 이 지자카가 210만 원짜리잖아 그러면은 210만 원만 남기고 우리... 그걸 하자 잠깐만 슈아 형이 기억해 지금부터 적어줄게 도겸한테 60만 원 디노한테 150만 원 형은 지금 230만 원이 남아 형은 일단 도겸이랑 디노한테 이만큼 보내고 형은 뒷돈에 110만 원 넣어 그럼 살 수 있어? 만약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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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은 넣어 아... 오케이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이기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이라도 못 들어가면 그냥 근 지는 거야 못 사치고 그러니까 완전 도박이야 이게 도박이야 그래서 너네도... 201만 원씩 넣어 남은 돈은 민규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남은 돈 민규한테 다 보낼게 응 네 놓고요 나머지는 민규한테 양도 응? 그리고 6,000 얼마가 될 거야. 우리 지금은 7,000 정도 있어요. 여기에서 룬규가 어느 정도 이득이 됐을 때 우리가 지는지를 계산을 해야 할 때. 나도 그 계산을 하려고요, 형님. 3,670 더하기 3,500 우리는 7,170 쟤네가 5,100에다가 2,100하면 7,200 얘네가? 아니, 아니, 지금이 아니라 이걸 만약에 가진델래야. 이거 없을 때 없을 때 5,100. 5,100? 그러니까 이번 걸 우리가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안 그럼죠. 얘네가 2,100만 원짜리 짓뚫어 왔을 텐데 우리 그냥 이겼어, 지금. 봐봐, 봐봐. 우리가 지금 얼마라고? 7,170이잖아. 쟤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작품으로만 5,100이야. 근데 얘네도 이거 사려고 지금 돈을 다 털 거란 말이야? 돈을 다 털 거야. 사야 돼, 사야 돼. 5,100에서 얘네가 2,100을 만약에 산다고 쳐. 이걸 대충 1,500에 사온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6백 이득인 거잖아. 이거 그냥 우리가 가져오기만 하면 이길 것 같아. 그렇지, 가져오기만 하면 이겨. 그러니까 돈을 사야 돼. 300 넣을까? 뒷돈? 뒷돈? 더 넣을 필요가 없어, 얘네가. 왜냐면은 1,000원짜리 하나 넣고 1,000원, 10만원, 4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이든 하나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래? 근데 그럼 내가 300 낼까, 400 낼까? 얼마 낼까? 400 낼? 다 또 왔어. 야, 우리 왜 솔직히 얘기해? 뭐야? 아, 우리 형. 그쪽 팀에 그 팀은 얼마 냈죠? 네. 신장 조금 긴장하다고 느낄 수 있어. 형 들어가지? 정현이 형 화이팅! 너 힘든 거야? 그래. 네. 가자. 형 화이팅. 오케이. 너네 200씩 내고 들어왔어? 어. 다 200 넣었구나? 나 201. 형. 뭔 말 할 줄 알지? 나 여기서 진짜 전화 안 해. 재밌게 가자. 구도폼 마지막 잠시만요 잠시만 대머를 할 시간은 3분만 주십시오 아 네네네 형 어차피 이거 내 말 잘 들어봐 설득력이 있을 거야 어차피 이거 지금 여기 안에서 하는 얘기는 방송 나가면 확인하잖아 그치 그때 가서 이미 감전이 다 추스러진 상태에서 괜찮을까 그 시간 얼마 들고 들어왔어? 나는 너무 많지 돈이 나는 아예 없어 나 3천만 원 넘게 있어 왜 이렇게 많아? 들어봐 나의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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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내가 기본 가격 사게 해줘 그래와서 우리 팀이 이기는 걸 하고 형은 쟤네 돈 많던데 하고 모르는 걸로 넘어가죠 그러면 약간 형이 이미지 명분이 생겨 우리 이기게 해주면 안 되나? 너네 얘기해달라고? 나 진짜 이기 근데 형 지금 이걸 재밌는 거 같은 거 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다 방송을 하게 될 거야 오우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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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눠먹기 좋네 팩으로 돼 있어가지고 와 이 검은색 너무 맛있다 검은색 맛있다 아니 검정색 뭔데 이 맛이 나는 거야? 그니까 그게 신제품이네 먹자마자 바로 웃으면 안 되니까 잘 정리하고 근데 확실히 여름에는 참여해도 돼요 뭐야 뭐야 마지막 방금 찍어 배우가 나오는 건가? 네 구도펌 마지막 7번째 경매를 여러분들과 시작하겠습니다 21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시작할게 야 그렇게 희래의 사기꾼이라고 했었고 지금 여기에서 찍을까? 저 210만원 네 210만원 제일 큰 거 불러 없어 동동구이 딱 210만원 남겨놓고 들어왔어 형 나 애기고 싶어 나 오늘 잘 자고 있어 형 재밌게 가자 아니 재밌을 거야 내가 가자 형 나쁜 사람 안 되게 만들어줄게 맨날 보기 잘 줄게 형 이게 뭐야 그쪽에 6명이 있어 우리쪽에 6명이 있어 전 500만원 하겠습니다 네 500만원 나왔습니다 현재 최고가는 500만원이 나왔고요 마지막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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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린트 잘 성공했구나 완패다 완패 와우 와 100만원 얼마야 와 저 먹은 거 3000만원이나 있었어? 8358만원 감사합니다 아이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경환 씨 고생했어요 고생했죠 고생했죠 우리 팀이 있었기에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이 있었기에 아주 상품 뭐예요? 형은 궁금하다 와 맥북이에요? 와 와 진짜? 맥북 이거 맥북이구나 한 150만원 되나 저게? 이거 경매할까? 이거 경매해 경매하자 경매하자 우리끼리 경매하자 그래 이거는 또 이쪽 팀의 네 승리사람 승리입니다 민정환 아니 이거는 내가 가질 그게 아니야 내가 아 오늘 진짜 오늘 게임 어떻게 만들었어요? 진짜 재밌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짜로 아 오늘 봐서 졸리겠다 졸리겠다 싶었는데 시작하니까 이제 룰 이렇게 좀 이해 되고 호시가 일단 900만원에 첫 첫 그림을 가져왔고 완벽했어 이게 팜을 바꿨어 진짜 완벽했어 근데 그게 팀이 돼가지고 잘 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나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한 3명 2명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완전 반반대니까 파이가 너무 커지니까 이쪽이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도겸 씨 700만원 주시겠다고 하고 도겸 씨 생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도겸이가 혼자 독산적으로 한 거야 혼자 가서 한 건데 갈등을 한 거야 내가 거기서 팀 배신하면 안 될 거 같아서 거기서 이제 정의를 혼자 갔다 와서 나한테 그 말 하길래 네가 지금 한 행동들이 우리 아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동영아 그래서 정환이가 가서 자기 금액 확인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렸었어 알아줘 정말 흔들렸어 정환 대신하려고 했었으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래 차마 우리도 막 끌어올 수가 없더라고 약간 너무 재밌었다 완벽했다 처음으로 돈 하면서 여유롭게 끝낸 거 같아 약간 평화롭게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다들 뭐야 이 상품을 받았는데 저희가 또 요즘 계속 스케줄이 계속 많잖아요 네 저희보다도 이제 밤새서 더 일하는 노트홀 더 많이 쓰는 스태프께 스태프께 정환이를 드리고 오세요 아 좋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달라네 야 너무 멋있어 야 그림 좋아 아름답 아 훌륭하네요 아 훌륭하네요 아 훌륭하네요 야 행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무궁화기 퇴근하러 가볼까요? 앗! 앗! 두번째 naw 자 굿 어컨 하면서 굿 어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 번째 정한이, 정한이 노트에 최소 500, 11,140, 60 처음에 적다가 애들이 너무 열심히 적는 거야 오케이 너네가 써라 에스쿱스 노트를 얼마 썼는지 볼까? 쿱스 많이 열심히 적더라고 윤정한의 김민규 최승철 야 이미 예상했어 처음부터 윤정한의 김민규 최승철 누가 대신할까? 봐봐 순간이야 이거? 에스쿱스 야 보여줘 이거 승철이 승철이의 애초부터 예상을 했었어 윤정한의 김민규 최승철 누가 배신할까? 누가 배신할까?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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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